안녕하세요 제가 선택한 가신남은 에릭남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릭남입니다 에릭남 씨입니다 에릭남 씨입니다 제가 선택한 가신남은 올리버 장입니다 올리버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추구해 나갈 것 같은 느낌 야 너 도대체 들어가서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들어가서 뭐 한 거야 들어가서 큰일났다 제가 선택한 가신남은 제가 선택한 가신남은 방창석 씨입니다 방창석 씨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여유 많고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그런 포스를 풍기면서 앉아있었고요 일단 저희 개그우먼들이 한 표 더 안 좋다는 게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하고 어차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허경하이다 허경하이다 씁쓸하긴 했죠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음 우리 진짜 힘이 없어 바라바라밤밤밤 The music is a great up my mind From my kingdom that many, many, many So you got to move on 바바밤 Where I was walking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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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